세상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다 사이좋게 잘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판 문화전쟁은 한국의 좌우익 대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좌파와 DI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박은주 기자가 글을 쓰셨죠. 미국판 강남 좌파는 왜 박살났을까. 이게 DI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볼티미어 지역시문에 실린 시위사실 사진 미국에서는 DI 법을 두고 찬반 시위가 찢어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성소수자의 이름들이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또 성전환자에게 얼마나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그걸 강제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다양성, 다이버시티, 공정성, 에퀴티, 포용성, 인클루전, 약칭 DR은 진보적 가치가 득세해왔다.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치인데 이걸 연방정부가 무리하게 법과 제재를 통제하자 사회가 찢어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제가 보도를 드렸죠. 학교로 들어간 다양성법이 보통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법으로 해석됐다. 캘리포니아 등 진보직인 주에서는 초등학생도 교사와 상담해서 연방정부 돈을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학교는 이 사실 자체를 부모에게 알릴 수가 없다.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격노한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략 D.I. 법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런 소위 D.I. 법 문화전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토프 루프는 트럼프는 트럼프의 귀가 되고 그리고 선의를 위해 가지고 D.I. 법을 종식시키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토프 루프란 분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평등법, D.I. 법이 갖고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나선 겁니다. 아주 미남이네요. 크리스토프 루프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이고 작가입니다. 이분은 그런 부당한 D.I. 법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학과 그리고 사업계 그리고 정부와 투쟁을 해온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헌신적인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맑아지는 거죠. 이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니우 칼리지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참 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연방정부의 돈을 사용해 가지고 성전환을 해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콘텐츠를 이 콘텐츠를 한번 분석을 시켜보니까 이 기사는 크리스토프 루포가 트럼프의 귀에 들어와 다양성 형평성인 포용성 D.I. 정책을 종식시키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프 루포시는 학계와 대기업의 D.I. 이니시티브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 대학들의 재정지원을 처리하겠다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 법을 강제하면은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에 널리 알려진 크리티컬 레이스 이론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그런 급진적인 인종주의 이론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루포시가 갖고 있는 비전은 미국 사회에서 그런 차별을 종식시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차별을 종식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문화전쟁은 사회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분쟁을 가리키고 교육과 정책에서 보수파와 진법파 간의 갈등을 포함합니다. D.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포용적인 환경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 것을 뜻합니다. 용어 해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해왔는가를 보면은 루포는 보잉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의 다양성 관행을 공격하며 그러니까 대중들이 활동가들이 기업에게 압력을 넣을 거 아닙니까 기업의 CEO들도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민주당이 주도한 이런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기업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부통령 당선자인 제이디 반 벤스는 루포 씨를 두고 대학에서 탁월함을 회복하려는 운동의 주요 목소리이고 루포 씨가 학생들을 극단적인 좌파 신념이 아닌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도록 조육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제이디 반 벤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는 상당히 이름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지만 생각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책자가 굉장히 강한 어떻게 저렇게 반듯한 생각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내린 판단인 겁니다. 학생들을 좌파의 이델로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가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크리스톨 루포 씨는 미국의 대학과 대학들이 좌파에 장학되었다고 보고 있고 DEI 관행을 치솟은 학교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여러분들 대학의 좌파 지배가 강한 지역이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일, 하버드가 있는 데가 메사추세스, 코네티칸 이런 데가 굉장히 심하죠. 뉴욕, 그 다음 이쪽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극단적인 인종이론을 루포 씨는 악당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에서 확산되는 현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보시게 되면 제 이름 역사관은 이런 거죠. 한일 간의 문제를 볼 때도 19세기에 어느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세기에 활동했던 여러분들, 일본인 지식인이나 한국인 지식인들은 다 제국주의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노예제가 여러분들 기준이 됐던 시대에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극단적인 인종주의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불만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를 갖고 여러분들 한일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큰 차이인 겁니다. 저는 제국주의 시대가 융승하던 시대는 한일 지식인이나 한일의 지도자들도 다 제국시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들 크리스토프, 콜롬부스의 이름 동상도 허물고 남부군을 지휘했던 리 장군도 동상도 허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뒤틀리게 되면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여성들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그게 이러면 다 교육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이 방송이 자기 중심을 잡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이 돼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루포 씨의 목표는 인종에 따라 행동이나 특별 대우를 규명하는 규제를 제거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극단적 인종주의나 DI를 대중에게 악무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정부, 기업의 정책을 유지하는 행정국가를 뿌리뽑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좌파 이데올로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평생 동안 그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슬픈 일인 거죠. 세상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이름도 쟁취하기 위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사상전쟁, 문화전쟁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연방기금의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성전환할 때 여러분들 돈을 지불하고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반듯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듯한 생각을 생각 하나만으로 반듯하게 되면 세상을 당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피해자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성이니까 피해자고 한국이니까 피해자고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피해자고 뭐하니까 피해자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이기데올로기야 딴 게 아니라 피해위식을 항상 당신들이 못 배웠으니까 피해자고 당신들이 못 가졌으니까 피해자고 당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자고 당신이 여성에게 피해자고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피해자고 이렇게 피해위식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크리스토퍼 루프라는 사람이 너무나 분노했겠죠.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투자해 가지고 그 운동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치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보시죠. 이 사상전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죠. 자파이름 운동들은 대부분 뭐를 봅니까? 따르는 대중들을 궁극적으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거죠. 그걸 숙주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만큼 이러면 이익을 나누는 사람이 열렬 지지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도운 겁니다. 진짜 상층부는 뭐죠? 이런 문화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치 세력 안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그것도 영속적인 권력을 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나머지 지지자들에게 이만큼 이익을 주고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을 여행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이런 깃발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가더라도 이런 깃발들을 많이 보고 특히 메사추세스죠.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많죠. 메사추세스 스피링필더 이렇게 대학들이 있는 데는 이런 깃발들이 있죠. 이런 캘리포니아 주기냐. 이걸 플라이드 플래그라고 하네. 연방정부 뭐 이렇게 백악관에도 이렇게 흩날리지 않습니까? 일리노이 주기 글린뷰 퍼블릭 라이벌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죠? 성전환하는 부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백악관입니다. 마침 저럼 오늘 중앙일보의 와신돈 특파원이 기사를 했네요. 트랜스젠더 이슈는 이번 대선을 결정 전 핵심 가운데 하나고 트럼프는 맹악히 외치고 또 외쳤는데 해리슨은 세금으로 수감자들이 성전환 수습을 받게 합니다.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수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 기사가 민주당 소속 트랜스젠더 여성 의원이 의사당 여자 화장실 쓸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고 결국 공화당 주도로 사용금지 조차가 내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사가 이 양반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인 겁니다. 델라웨어 트랜스젠더의 근육 보호를 강조한 해리슨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선거 방공의 20%에 달한 3,700만 달러 505억 원 이상들을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룬 TV 광고에 쏟아넣고 결정적인 슬로건을 내놓았다. 해리슨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후보입니다. 트럼프는 당신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해리슨 측의 추후 분석에 따르면 이 광고가 지속해서 노출된 뒤에 트럼프 지지율이 2.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옹호를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인의 55%는 트랜스젠더의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이야기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스포츠 출전 허용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의견이 48% 절반에 육상했다.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한 해리스의 입장이 급진적이라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문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며칠 전에 11월 25일자 기사죠. 트럼프 당선이 취임 첫날 군대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를 추방하겠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죠. 기업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눈치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위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해온 겁니다. 월마트 월마트는 정권이 바뀌니까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DEI 법 DEI 프로그램 월마트 내에 도입했던 DR DEI 프로그램을 롤백이니까 뭐 후퇴시킨다 지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운동가들이 성소수자의 근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그런 DEI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직접 간접에 압력을 가한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루었네요. 월마트 롤백 DEI 프로그램 리테일 소매 거인인 월마트가 이런 성소수자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센터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대 소매업체는 인종평등센터를 폐시하고 판매자가 웹사이트에 성소수자 테마 품목을 나열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월마트는 보수적인 활동가의 압력으로 기여를 바꾼 방향을 바꾼 가장 최근의 대기업입니다. 이 소매업체는 2020년에 5년간 2억 달러를 투자한 비영리 월마트인 인종평등센터 여성소수자 재앙군인 또는 성소수자 커뮤니크 우승리 51% 지분을 소유한 공급업체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치가 바뀌어 가지고 정책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월마트는 또한 타사 판매자가 월마트 닷컴에서 가슴바인드 및 일부 도서와 같은 트렌드젠더 안동에 판매되는 품목을 포함하여 일부 성소수자 테마 품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회사 문서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I라는 용어를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수적인 활동가들의 표적이 된 인권 캠페인과 성소수자 기업 정책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회사들이 스타벅스, 서플라이, 포드, 농기계 업체인 디어 등 다른 기업들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수용하도록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딱하게 얘기인 거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말세가 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피니언 코너에 났습니다. 이런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결성해가지고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직면한 시장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연방정부와 돈을 들여 촉진하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운동에 동참한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을 수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독자들은 트랜스젠더 추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전통적인 관습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다는 것 아닙니까 트랜스젠더 주의는 비영리 부분의 활동과 국립학교 대학 관리자 민권위원회 국방부 이렇게 아주 공공부문의 바쁜 기간에 의해 촉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힘도 없고 기업들도 압박하고 종교기관들조차 트랜스젠더를 응원합니다. 대도시나 중견 도시의 부유한 지역을 걸으면 트랜스젠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장식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뭡니까 그냥 트랜스젠더 길을 걸어놓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들 중에서도 아마 교단들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리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부 클리닉 병원 제약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술과 호르몬 약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랜스젠더 주의가 확산되다 일부 기업들이 광고 부스는 트랜스젠더 가치에 어필해서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아주 피시를 본 경우가 2023년 4월 달에 버드와이저가 트랜스젠더 역성 인프런스 딜러 무반이를 동원해가 브랜드 이름 강구하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런 보수적인 색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가 여자가 바뀐 사람을 두고 여러분들 강구를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맥주를 소비하는 대중의 상당수가 분노를 표출했지만 브랜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약속을 크게 억제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브라운 포먼 포드 할리 데이비스 존디어 로우스 몰스쿨스 스탠리 브랙 앤 데커 트랙 스프라이 등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기업이 lgbtq 플러스 직장 포용 트랜젠더 직장 모범 사례 등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알려지는 인권 캠페인의 기업 평등 지수에서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많이 이렇게 병든 거죠 그동안. 진짜 버드와이즈는 아주 정신나간 사례 가운데 안 한 거죠 하지만 왜 기업들의 트랜젠더 주의와 다른 좌파대의를 처음부터 수용했을까요 미국 기업이 진보직인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고객에 대응하여 주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트랜젠더 주의 활동과 초국가적 조직 정부 규제기관 좌파정치인 종신시민운동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네트워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및 자산운용사들의 노력에 대한 손실의 섬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압력을 강한 겁니다. 홀티스가 올해 초에 초관한 레이스 투 제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소위 소수자 보호 네트워크는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분야 특히 기후와 평등에 대한 고려 상황이 주주자원 배분을 통제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옹호하자는 대의를 믿든 활동과 규제당국 및 기타 비난을 막으려든 그 대의를 믿는 척처럼 기업들이 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치권력을 지는 데 성공한 민주당을 등에 얻고 이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예를 들면 트렌드주의의 활동가들이 회사를 압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동성애 이렇게 애속적으로 몸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여러분들 월저든에 나온 것이 국가와 시장과 트렌젠더 여러분들 운동 여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트렌젠더 이데올로그 언류직 시장이라는 그런 칼럼을 보고 한 분이 이런 캘리포니아 사는 커터호프라는 분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 권력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개빈 뉴슴 주지사는 주정부를 트럼프를 증명하겠다고 약소가 있으면 언젠가는 조지 윌리스처럼 들릴 것입니다. 교사가 자녀의 성정체성 변경상을 부모의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슴 주지사의 법은 분명히 그의 트럼프 증명의 우산에 속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 이름대로 동원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성전환하더라도 부모한테 이름대로 알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주정부가 후원하는 트렌젠더 폭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연방 권력의 무뚝뚝한 도구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공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에 맡겨놓을 수 없다. 정치 권력을 되찾아 가지고 정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운동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대패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좌파주도 문화전쟁을 한 번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미국에서 DEI 운동이 뭘 뜻합니까? 미국의 DEI 운동이란 것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로 미국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보상 교육 등에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DEI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인들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덟 개주 텍사스 유타에서 DEI 검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DEI 관련 이니시티브를 처리하고 마이크로스트 구글 메타는 DEI 팀 가문 및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DEI 정책은 표현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능력 중심을 버리고 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행하는 비판적 인종이론인 크리티컬 레이세어리 CRT는 무엇입니까? 많이 나오는 용어죠. 비판적 인종이론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와 법률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이론으로 이 이론은 1970년대 일부 흑인 법학자들에 시작되었고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작용된지를 분석한 틀로 발전했습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피해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좌파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뭔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책임인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 있고 백인들이 책임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무책임 그게 결합이 된 겁니다. 무책임이 결합되면 그 사회는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모든 종류의 좌파 편향 사회는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보게 되면 좌파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1980년대나 50년대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남이 책임지라 이야기인 겁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고 구조적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책임이 없고 그 사회 구조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진영에서는 CRT가 백인에 대한 반감을 조작하고 미국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러 주에서는 CRT 교육을 검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 좀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미국 사회는 뒤 없는 이야기구나 역사를 완전히 그냥 뒤집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런 문화전쟁의 결과가 이번에 대선에서 표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에 lgbtq는 btq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lgbtq 플러스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적체성을 나타낸 약으로서 l은 레제비안, g는 게이, b는 양성의장, t는 트렌드젠더, q는 큐어. 기호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합니다. i는 인터섹스, a는 무성의자. 이걸 보게 되면 i 인텍섹스는 성특성이 명확히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 a는 무성의자, 성적거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 미국의 7.6%고 역대 최고치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조장을 한 거죠. 한국어로는 lgbtq 플러스를 읽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란 주장을 포함합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녀도 있고 여남도 있고 뭐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남매를 키워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 성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니까 성별이 사회의 여러분들 제도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생물학적 성과 성정체성을 분리하고 개인의 성정체성이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선구분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다 무너뜨리겠죠. 여성 전용 공간과 같은 단일 성별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추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언론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한국에 또 유행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정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사회를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기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운동, 이념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회운동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닥터에이아이께서 무조건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권력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틀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선정하죠. 그래서 표를 얻고 진짜는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거죠.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 계급을 무너뜨리고 소수자의 이런 권익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그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기치를 내건 다음에 지지를 얻고 실전을 안고는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거지. 이런 일을 해온 겁니다. 소수자 권리 옹호, 환경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좌익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광화, 무책임, 세금으로 해먹는 사람들의 양성. 그래서 이런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이 길로 가면 100%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역국가니까 기름 어떻게 살 겁니까? lng 어떻게 살 겁니까? 국가 여러분들 교역국가니까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팔 수 없을 만큼 비싸질 겁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대중들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해먹는 겁니다. 올해끼리 우리끼리 해먹는 대안적 정치 경제 모델을 도입을 요구한다. 기본 소득 양이 다 마찬가지로 기본 사회. 그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해볼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죠. 망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어서기는 힘들겠죠. 대안적 정치 경제 모델 급격한 대안적 정치 모델을 쓴 겁니다. 급진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건설 그냥 나누어주는 겁니다. 세금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좌파 이데올로기 미국판 이름 좌파 이데올로기는 한국판 좌파 이데올로기나 브라질 좌파 이데올로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봤던 내용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트랜젠더 여러분들 이론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전부가 다 좌파 이데올로기의 한 분파인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환경 사회 거부는 특히 기후와 평등에 대한 고려사항이 주주자원 배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 게 아니고 사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권력은 진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유가 강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지갑에 당장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틈을 타가지고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의 활동가와 정치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탈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을 갖고 있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사람이 멀리 생각은 못하니까 사람이 좀 시각이 넓고 시계가 길면은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흑심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시계가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양으로 협력하거나 부역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한국이. 그리고 유전자로 보게 되면 민족의 원형이란 그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한국은 좀 좌익적 사상이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원래 중앙집중적이었고 그다음에 산업화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국가권력이 권력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잠시이름 국가권력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목소리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사이 그 사이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국가주의가 지배한 사이인 겁니다. 시장경제를 선택했지만.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서는 국가가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서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구는 원래 출발당제가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권력의 확장이나 권력의 강화 국가권력의 정치권력의 강화가 시민 자유를 얼마만큼 훼손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얼마만큼 침탈할 수 있는 본인들이 역사를 통해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은 국가권력의 브레이크를 그려야 했다는 목소리는 외환위기 그 전후에 몇 년 정도 잠시 나왔죠. 그 이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을 보게 되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기적적인 일인 거죠. 진짜 하나님이 도우심에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행운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시민의식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강한 정신들이 행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가 다 국가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걸 정치권력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국가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국가주의가 강화가 되면 그러면 산업계도 전부가 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문제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가 이름도 삼성전자에 대한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건 없고 삼성전자가 저는 여러분들 그냥 예표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고편. 삼성전자 같은 회사 삼성그룹 같은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조직이고 그룹인 겁니다. 그만큼 우수한 겁니다. 한국인의 지적 영역이나 문화적 토양 위에서 삼성그룹 같은 회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는 never never come again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런 기회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야무지고 정확하고 부패가 없고 뭐 다는 없겠지만 어떻든 없다고 할 정도로 깨끗한 겁니다. 효율적이고 이런 회사를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런데 그 회사가 여러분들 지난 한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근래에 hbm 전쟁에서 탈락한 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은 뭐 삼성 주가 언제 올라갑니까?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공박사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무슨 억하심증이 있는 모양이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야 삼성이 저 정도가 됐으면 다른 데는 어떻겠노? 진짜 사회가 병이 많이 들었는지 알았는데 회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 주가가 여러분들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 뿌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땜방지로 다 돌려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이게 하나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에 계시는 사회복지학을 가르치시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계시는 오현성 교수께서 쓰신 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트렌트젠더의 민권을 학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집단의 거부에 직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니까 이 오현성 교수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맞아떨어지구나.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성소수자 권익을 여러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이 책은 킹덤북서에서 나온 김추성 박사의 대작인데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성경에서 가장 난이한 부분을 해설한 요한계시록 주회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또 이 킹덤북서는 기독교 양성을 특별히 많이 만들어낸 회사인데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걸출한 그런 대작이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제가 직접 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이 책은 미국 젊은 성교사들의 한국 헌신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접경한 때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가 이런 멕시코 국경하고 접한 거죠. 거기에서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인들은 피의식을 갖는 그런 좌파적 사고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걸 다룬 좌파적 사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셔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